자 준비 눌러주세요 됐어 좋았어 시작해볼까요? 이제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나 어딨지? 나 여기있다 나 여기 나 여기있어요 내 위치 여기 프랑스 파일이 안되구요 자 프랑스 나왔습니다 좋아 임명 이런거로 나오는구나 스님 나왔어요 님 어 님이나 혹은 임 두음법칙을 통해서 임금님 나왔어요 야 또 다시 임으로 받았죠? 임 임 임하 극악을 건너지마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임하 극악을 건너지마고 저런것도 되는구나 어 충격받았어 이 친구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 오빠 나 나 나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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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 미치겠다 빠 빠 빠 빠 어 뭐야 어 저분 아 역시 저분 초보티 초보티가 나는거죠 빠로 이제 너무 힘들었나마 빠리바게트 뭐 이런거 해보시지 자 런으로 시작하는거 런 런 런 런 런 런웨이 자기 차례인지 모르는거 같은데? 자기 차례인지 모르는거 같애 런 자기 차례인지 모르는거 같죠? 아 저분 아 너 진짜 아 개초보 너무 귀여워 다시 님 차례에요 네 네 하세요 네 네 하세요 8764님 아 그렇지 트리 트리 좋아요 리.. 리.. 이 분 뭔가 박사님 같은 옷 까지 입고 있는데 자 이것이 리얼 여자 캐릭터가 생각하는대로 그려지는 방법이 이 라이트노벨 제목이 아 대박이다 이것이 리얼 여자 캐릭터가 생각대로 그려지는 방법 저런거 처음 들어봤어 말도 안돼 책면 책면 저런걸로 우리 초보자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인걸로 해도 되요 코 코 코 코 아 코코넛 넛 넛 넛 어렵다 넛 어려워 넛 어렵죠 넛이 안돼 어 넛 넛 어려워 넛탈리 넛탈리 저게 뭐야 저런게 있어요? 미술 미술술 술병 어 좋아 병 병 이 다음이 내 차례인데 병렬형 철공진 안전기 저게 야 저게 뭐야 기체끼 미치겠다 병렬형 철공진 병렬형 철공진 철공진 전압안전기 병렬형 철공진 전압안전기 병렬형 철공진 전압안전기 장작 좋아요 아 작화 아 역시 초보자 두분 위험해요 위험해 초보자 두분 트 트름 나오려나 트럭 트럭 나왔어요 럭비공 나왔습니다 공 공 공장장 전 여기있습니다 저 여기있어요 장뚝대 나왔고요 대 대 이분 위험해 이분 위험한 사람이야 대 설문 뭐야 뭐야 또 대 뭔데 대 뭔데 대 대 야 저거 대화용사 전기줄 전기줄 대화 대화 엄수좌 원통양 중대사 균여자 기체 크로마토 질량구성법 나왔고요 네 대화용사 럭비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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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또 나갔다 아 아 내가 졌네 아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 내 앞에 저런게 나오면 너무 충격받는구나 아까 내가 내 앞에 저런게 나오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방 다시 만들게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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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라는 과자가 있어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생활인데 4 5 뿔 뿔 뿔 쳤다 자 라이프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